아니, 우리 콩이가 더 먼저 나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네? 콩아, 오늘도 하루 종일 동무하려고 그래? 점심 때까지 하면 다 할까? 여기 있는 돌포에 씨를 뿌려서 이렇게 싸게 나서 한 달 자란 거를 오늘 본밭에 옮겨 심는 날 날씨 되게 좋아요 오늘 어제 이틀 동안 비가 오고 난 후로 아주 하늘도 깨끗하고 좋은 날 오늘 돌빼박사하고 돌빼남편은 오늘 이거 심을 거예요 이렇게 돌빼 어린 싹 이거는 접붙여서 이렇게 지금 싹이 웅트고 있어요 이것도 한 달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싹이 나고 있고 야, 우리 오늘 일할 본부인데 네가 먼저 와서 다리 잡니? 야, 우리 본부에 네가 왔어? 야, 콩이 좀 봐 지가 더 먼저 왔어 라디오도 준비해야지 동무하러 그래,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그래, 친구들이랑 함께 왔어 지금 이렇게anza의 넌냐라 둘 다 가면 룸에 너 라는 게 없어 이제 손에 좋래? 우리 Him이 그러면 너가 어디 Lol 우리 모두가 고 있어서 이렇게 imagine 그리고 너의 나만이 그 땅에 든지 그 땅에ic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라탄하니까 또 뛰고 있어. 야 콩아. 수년간 이게 구멍을 뚫었더니 얼마나 구멍을 잘 뚫는지. 간격이 기계를 해놓은 것 같아. 기계로 뚫어보는 것 같아. 한 줄에 다섯 개씩. 어머나. 이거 어느 기계가 뚫었을까요? 돌빼박사서 뚫었지 구멍. 하늘에 구름도 하나 없다고? 오늘 엄청 맑은 날이네. 세상에 모처럼 이렇게 맑을 수가. 돌빼박사기 심어졌어요. 정말 정신때까지 다 심겠네. 얼마 안 돼서. 아이고 아이고. 우리 콩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안 키우니까. 막 나를 깨물어. 엄마 무릎에 이렇게 앉아서 엄마를 놀고 가라 그래. 우리 콩 봐요. 우리 콩 봐요. 오늘은 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이 찻숟가락으로 돌빼모종을 모종판에서 꺼낼 때 이렇게 이용하면 쏙 빼면 그 돌빼모종 뿌리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. 아 이제 큰 박스 갖다 놔둬 들어갔어. 잘했다. 콩이도 한몫해. 잘하는 gustet. 결혼은 해가 다 넘어가서 끝난데 점심 때까지 어림도 없었어 아니다 국물은 우유 물을 끓였다 그리고 물을 먼저 넣고 물을 끓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